네, 안녕하세요. Survey Physics 챕터 2의 1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The speed of a nerve impulse in the human body is about 100m per sec. If you accidentally stop your toe in the dark, estimate the time it takes the nerve impulse to travel your brain.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발을 쬐었을 때, 이 브레인까지 얼마나 빨리 신경속도가 도달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신경이 전달되는 속도는 100m per sec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키가 1.7m라고 가정했을 때는 저희가 원하는 초를 얻고 싶은 거기 때문에 100m per sec분의 1.7m, 그럼 단위는 당연히 m분의 sec 곱하기 m, m, m 제거해서 sec만 남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m per sec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1.7ms로 표현해도 됩니다.